이 시간에 웬일이야? 생각에 치여서 미쳐버리느니 그냥 묻는 게 낫겠어. 뭘? 너. 나한테 왜 키스한 거야? 내가 너 좋다고 하니까 불쌍해 보였어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면 뭔데? 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. 도대체 왜 그랬냐고. 미안해. 미안? 너한텐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? 내 감정 책임지지도 못할 너한테 휘둘리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. 뭐? 뭐예요 누나? 뭐? 누나! 어? 아! 아니 볕이 너무 좋아서. 아 운동이나 할까? 아니 운동을 하러 온 거야. 내가 여기에 지금. 어? 나도 이불 빨래나 할까? 아휴. 오늘 회사 안 나갔어요? 어 갔어. 어 잠깐 온 거야. 어. 어. 근데요 누나. 어. 어. 체인징류 말이에요. 9% 인기 많아서 일반인 모델 경쟁률 엄청 높겠죠? 어. 어. 그, 그렇겠지. 어. 왜, 왜 신청하게? 아 아니요.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. 어. 회사 안 갔어? 갔어. 아 갈 거야 다시 갈 거야. 나 갈게 가, 갔나? 누나랑 뭔 일 있어? 아무 일도 없어.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고. 아이 그렇다니까. 나 가게 간다. 아휴. 둘이 뭔 일 있었던 것 같은데.